여러분들에게 가을을 선물합니다 저는 국민 아줌마 코가입니다 아 저거야 잠깐 찌개걸들 사서 점심을 해놓고 엄마가 쏘리 하고 나가버려 아 근데 아빠가 와버려가지고 엄마 오늘 영상 찍기에는 글렀다 그치? 오늘의 할 일은 저녁 준비만 해놓고 영상은 못찍는걸로 어젯밤에 두개 찍었으니까 근데 저는 밤에 산책은 없어요 알았죠? 골목으로 가자 골목으로 왔어 한산한데로 어젯밤 너무 못잤나봐 너무 졸린데 새우버거도 먹고싶네 새우버거 먹을까? 새우버거 먹을까? 새우버거 먹으라자 가자 나 오늘 수업 다 할 수 있을까? 어 큰일났네 너무 졸린데 고마워요 그만해 가자 아 쪼꼬야 그만해 가자 주문하는 동안 이렇게 우리 잘 기다리고 있는 우리 쪼꼬 기다렸어요? 엄마 햄버거 주문하는 동안에요? 잠깐만 있어봐요 햄버거 찾아올게요 롯데리아에서 제 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잠을 선택하지 않고 롯데리아를 선택했어요 롯데리아를 먹고 잠을 좀 봐서요 집에 들어가서 잠깐 해놓고 조금만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쪼꼬 저랑 같이 나온 쪼꼬는 여기서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알았죠? 쪼꼬 앉아서 기다려 엄마 잠깐만 엄마 건가? 내게 번호가 대기 번호 대기 번호 113번 113번 어 투샷 잡을 수 있어 쪼꼬랑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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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문했어 가자 우리 조기 가서 먹고 가자 어 아야야 먹고 가요 어 너무 큰일 났다 오늘 수업 많은데 눈이 너무 눈이 너무너무 졸리겠다 어떡해 큰일 났니 아 저것들을 또 뭘까 정신 사납게 저것들을 뭘까요 석계광장에서 먹고 갑시다 맛있게 먹어보자 맛있게 먹어보자 맛있게 먹어보자 이따 손을 빡고 엄마 초코도 앞으로 와 이리와 초코도 앉았어 초코 보이게 짓길 우리 초코도 봐야지 초코 거기 앉아야 초코 거기 앉아야 초코 거기 앉아야 이거 어떤맛일까 초코는 다이어트중이니까 안돼 초코는 다이어트중이니까 안돼 초코 초코는 다이어트중이니까 안돼 초코의 짜장 초코는 realise 초코는 다이어트중이니까 안돼 이 양은이 좋아하잖아! 야... 양은이 좋아하잖아! 뜨거워? 음... 쪼꼬 진짜 오면 막 큰 맘..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쪼꼬 먹는 거 때문에 살찌는 거 아니래니까 쪼꼬 갑상선 여긴 석대역 강당 이거 커피야 뭐 이거를 버텨야 돼 나와줄래?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있었다 여기다가 그니까 ואinary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어떻게 할지 음 음 음 음 음 아 음 급하게 햄버거를 다 먹구요 합격광장에서 나와서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상한 오빠야들이 계속 쳐다봐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불이 났게 왔습니다 이 시장통으로 가는 축 가자 또 쫄보예요 사실 쫄보는 아니구요 큰싸움 날까봐요 감사합니다